친구들, 렛츠 제니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 아시죠? 렛츠 제니! 렛츠 제니! 헬로우 에비원! 안녕 친구들 제니예요. 오늘은 제니가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 Very Interesting Story를 들려줄 건데요. 그것은 바로 아주 노란 달가별, 옐로운 문의 스타이 나오는 반짝반짝 아기별은 어디에 있을까? Where is the twinkling baby star? 인데요.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 됐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주 평화로운 한 마을에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달가별을 좋아하는 코끼리, 엘로펀트, 기린, 쥬렛, 암호, 크로코다일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코끼리, 기린, 암호는 하늘에 어둠이 내려앉아 달가별, 우는 쌀이 잘 보이는 초록 언덕으로 찾아갔어요. 오? 밤하늘이 너무 깜깜해졌어. 어머? 진짜? 무슨 일이지? 우리 빨리 달에게 물어보자. Let's exit the moon! 기린은 코끼리와 악어에게 말을 하고, 달이 잘 보이는 언덕 끝으로 다가갔어요. 달아, 달아. 무슨 일이야? What's wrong? 큰일 났어. 우리 아기별들이 사라졌어. 헐, 뭐라고? What?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가만을 아기별들이 떨어졌나 봐요. 코끼리야, 악어야, 기린아. 나의 아기별들을 좀 찾아줄래? Can you find my baby stars? 그럼 우리가 빨리 아기별들을 찾아줄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 Don't worry and just wait. 응, 고마워. 땡큐. 악어, 기린, 코끼리들, 모래알이 반짝반짝 빛나는 바닷가로 찾아갔어요. 우리 모래사장에서 아기별을 찾아보자. 우와, 여기엔 아주 빨간 꽃게, 레드 크랩도 있고, 부동색, 보라색,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불가사리, 스탈피쉬도 있는걸? 얘들아, 저기 봐. Look at this. 아기별이 바닷가에 있어. 불가사리들 사이에 아기별이 보이네요. 아기별이 불가사리들이랑 정말 비슷해 보여.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어. 휴, 다행이야. 맞아. 아기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잘 찾을 수 있었어. 아기별아, 우리랑 같이 가자. Come with us. 악어, 기린, 코끼리는 또다시 다른 아기별을 찾으러 아주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기에 아기별이 있을지 몰라. 우리 같이 찾아보자. Let's find together.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래엔 선물이 하나. 1, 2, 3, 4. 총 4개가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노랑, 옐로우, 분홍, 핑크, 주황, 오렌지, 보라, 펄프, 빨강, 레드 공들, 벌스가 있어. 찾았다. 나무에 있잖아. 우와, 진짜 아기별이야. Oh, it's baby star. 아기별이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요. 반짝반짝 아기별아, 우리랑 같이 가자. Come with us. 노란 달, 옐로우 문이 기다리고 있어. 악어, 기린, 코끼리는 또다시 아기별을 찾으러 마을 쪽으로 향했어요. 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 Something smells delicious. 우와, 맛있는 빵집이 있잖아. 저기 아기별이 있을지도 몰라. 달 모양봐, moon shaped bread. 별 모양봐, star shaped bread. 대박, 여기도 있잖아. 악어, 기린, 코끼리는 또 다른 아기별을 찾으러 나의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반짝반짝 아기별은 어디에 있을까? Where is the twinkling baby star? 저기 예쁜 빨간색 지붕집, 레드 루프 하우스가 있어. 집 주변에 아기별이 있을지도 몰라. 집 앞에는 푸른 초원, 그린 필드도 보이고 하얀색 꽃, 화이트 플라워도 있고 노란 창문과 문, 옐로우 윈도우는 노월도 보여. 보인다, 보여. 위를 봐봐, 저기 있어. 높은 지붕 꼭대기에 아기별이 있었네요. 이렇게 아기별들을 모두 찾은 악어, 기린, 코끼리를 달이 기다리는 초록 언덕으로 재빨리 찾아갔어요. 우와, 다 찾았다. 이제 떨어지면 안 돼. Don't fall down again. 악어야, 기린아, 코끼리아. 정말 고마워. Thank you so much. 달린도 아기별을 찾아 기쁜지 미소를 지우며 밤하늘의 하늘을 더 밝게 비춰줬어요. 달 대신 아기별을 찾아주는 악어, 기린, 코끼리의 착한 마음에 제니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그리고 제니가 읽어준 책 이야기가 더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를 검색하면 더욱 신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답니다.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신나고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Bye bye. 짜잔! 렛츠 제니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알려드릴게요. 렛츠 제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댓글에 영상을 보고 난 소감 또는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면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리고 렛츠 제니 선물 이벤트는 매 영상마다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렛츠 제니 많이 많이 플레이해주세요. 후추 monetary when you liked the video by Kathleen друзья 그리고 렛츠 제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